흥행 열풍으로 다시 인기몰이 중인 영국의 전설적인 그룹 퀸의 명반에서 복고음악의 대표 명사라고 할 수 있는 신해철의 음반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줄지어 놓여 있는 7만 장의 LP판들에는 저마다 세월의 흔적들이 묻어납니다. 이 음반을 찾는 이들은 10대에서 30대까지 젊은 연령층이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아날로그적인 음질과 감성을 느끼기 위해 디지털 음악보다는 LP로 듣는 음악을 소비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형형색색의 자개장 무늬로 도배된 옛스러운 가구에서 곳곳에서 보이는 오래된 전등, 그리고 갖가지 옛 정취의 흔적들이 있는 곳. 복고풍의 감성이 풍부하게 녹아든 이곳은 서울의 한 골목에 있는 카페입니다. 평일 낮이지만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내부하는 젊은 세대들로 붐볐습니다. 어쩌면 젊은이들에게도 한 번쯤은 편안하고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또 더불어서 과거에 부모님들과 할머니들이 사셨던 공간 그런 인테리어를 통해서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30년 전 부천에서 유명했던 롤러장 자이언트의 콘셉트를 따라한 롤러스케이트장입니다.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는 이곳 역시 뉴트로 놀이터로 각광받고 있는 또 하나의 핫플레이스입니다. 지금은 아이에서 어른까지 전 세대를 막론하고 찾는 새로운 문화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복고 트렌드인 뉴트로는 우리의 생활공간 곳곳에 퍼져 라이프스타일 영역의 전반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공통점은 새로움을 뜻하는 유화, 복고를 의미하는 레트로의 합성어 이른바 뉴트로가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옛것에서 새로움을 느끼는 뉴트로 현상은 이제 일시적인 소비 행태가 아닌 문화의 형태로 지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에 지친 사람들에게 아날로그의 편안함을 선물하는 뉴트로 열풍. 복고라고 추억할 만한 곳곳의 흔적들이 이제는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는 또 하나의 문화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황다연입니다.